안녕히 계세요! 뭐 하시는 거죠? 셀프 찍은데요? 왜 자꾸 윙크를 하시는 거죠? 윙크 셀프인데요? 아니 지금 세상 내가 예쁘게 찍어주고 있는데 그렇게 못생긴 표정을 지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 크리들 제가 무대에서 이런 머리 처음 해보는데 위로 양갈래를 해가지고 오늘은 뽀삐 컨셉입니다 뽀삐 컨셉 언제 무대하러 갈 수 있을까요? 준비한 지 지금 거의 2시간이 지나갑니다 너무 심심해요 너무 심심해요 크리들 빨리 무대를 가길 바라며 저는 마이크를 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빠로 오늘 저녁에 염색을 먹는데 다른 머리색도 할 거예요 사실 가서 선생님께서 머리 테스트 봐주시고 이 색 예쁘겠다 해서 다른 색을 해주시기 때문에 엔카운트다 내일은 또 다른 머리색으로 볼 겁니다 내일은 또 다른 머리색으로 볼 겁니다 오케이 아까와 스테이크 어 여기 스테이크 안 돼요? 사진이 완전 이어졌어요 여러분들 제 셀카에 간지럼이 없대고요 그래서 제가 미미의 손을 빌렸어요 그게 뭐가 제인가요? 떡은 진짜 못 먹겠어요 다이어트에 가장 큰 점 근데 진짜 근데 진짜 제때제때 식사를 잘 챙겨드시고 밥을 반공기로만 줄여도 정말 효과가 엄청납니다 말을 해도 해도 사진이 끝나지는 않네요 1분 1분 안 돼 1분 안 돼 1분 동안 제가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요 아 최활희 씨 여기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요 최활희 씨 1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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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안 돼 2분 안 돼 3분 안 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짜짜게티입니다 짜짜게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 짜파게티 그림자지거든? 어머 어머 제가 오늘 먹을 음식은요 짜잔 비빔밥이에요 제가 비빔밥을 좋아하거든요 약초 삼삼하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비벼보도록 할게요 제가 비비는 걸 참 싫어해요 어? 되게 살짝 비벼봤는데 너무 저는 간장 비빔밥인 줄 알았어요 짜잔 흰밥이에요 이 정도로 삼삼한 비빔밥 원하진 않았어요 약초 삼삼하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정말 대충 비벼서 좀 이상한데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밥 시작 비빔밥 시작 비빔밥 시작 이렇게 표정도 튀겨나면 먹방 유튜브 못하는데 맛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차가운 맛 여러분 먹을 거 있냐? 네? 언니가 말이 안 그랬지요! 여러분 먹을 거 있냐? 야 비빔밥이 너무 차워 음 맛있다 진짜 짜파게티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대 좋아 좋아 오케이 스톱 수영이 너 찬성이네 혼자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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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야 농구야 그럼 돌아가야 해 우리 돌아가야 해 샤이 가운데서야 해 저기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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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현승이 보여 내가 문 열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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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5,6,7,8 된다 뭐야 가자 승희 출발 다 왔어 댁 돼지야 너무 싸운다 이제 이거 날아갈 걸 참 너무 안 돼 이거 진짜 진짜 하얗지 저 발 너무 멋있어. 어때요? 염색한 제 머리? 너무 예쁘다, 그래? 되게 단단히가 있어요. 오늘 메이크업 원장님께서 썩은 거 어때? 할 거 하셔가지고 뭐 있어요? 좋은데요? 뭐라고? 던단을 써보았어요? 얼굴 진짜 땡글하죠 오늘? 음악 방송에서는 이렇게 머리를 싹 까면 되게 땡글한 동그랑땡처럼 나오거든요. 오늘 마치 해물파전 동그랑땡같이 나왔습니다. 약간 해물, 야채. 이거는 야채. 그리고 동그랑땡. 그냥 배가 아주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거 안 되겠어? 니 지금 배가 더 보인다. 진짜. 정말 자신 있는 건 제가 댓글을 굉장히 빨리 달았어요. 순서가 아주 그냥 거의 뭐... 아, 저렇게 춤추는구나. 저기 한 분이 왜 이렇게 춤추는구나. 에어컨이 안 보여줄나? 저 눈알게, 저 눈알게. 저 눈알게. 저 눈알게. 저요. 너는? 저 눈알게. 괜찮아? 저 눈알게.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쩔이입니다. 오늘은 그린스걸. 아, 팬분들께서 이 신발이 불 들어오는 줄 알더라고요. 이거 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생긴 거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무대 올라가서 너무 예쁜 거 같아요. 그 우리 딱 그 음어, 음원봉 색깔이었죠? 불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화면에서도? 오늘 탑승할 시간입니다. 탑승에 있던 거였어요? 어, 저는 탑승에 있었어요. 어, 무슨 일이야? 전혀 몰랐잖아? 저는 오늘 여기가 제 키거든요. 아, 정말? 한 4cm 정도 띄우신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뭐서한 일이고. 뭐서한 일이고. 어, 잠깐만. 아, 언니야. 근데 왜... 근데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무슨 일이죠? 아, 키가 차온나 봐. 언니, 키가 원래 몇이에요? 제가 제일 키가 크게 나왔을 때 기준으로 말하고 나입니다. 제일 작은 건 기억에서 지워요. 맞아, 맞아. 내가? 잘못 왔구나, 오늘은. 잘못 왔구나, 오늘은. 잘못 왔구나, 오늘은. 머리가 안 찐 거야. 여기요?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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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춘. 아, 너가 사람을 줄게 했잖아. 큰일 났습니다. 뒷가 머리가 찐. 지금 여기가... 큰일 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티 났자? 헤어팁, 헤어팁. 여기가 튀어나왔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잘했어요. 제 머리, 이 머리를 정말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헤어팁을 부르기니까 좀 미안했어요. 완전. 감사합니다. 소생.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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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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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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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짜잔! 약 약 약 약. 그새 갔다 왔습니다. 같은 옷이지만 다른 네일. 오늘 깔맞춤. 되게 아쉬워요. 오늘 이렇게 했어야 돼. 빨리 왔어요. 오늘 이렇게 했어야 돼. 처음에. 이거 아니, 이거요. 아니, 이거 그냥. 아니, 이거 그냥 잔냐고 아시는데. 아. 왜요? 네. 약간 이상한 느낌. 약간 이상한 느낌인데요. 하트 봐주아가 이상한 느낌. 알아 straighten. 먼저 HispanicNet과 돼. 팬미팅이. 이해할ese한 안내가. 감사합니다.